오늘은 이제 오래된 usb 이제 너무 더럽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옛날 거 청소해 볼게요 이 안에는 dw40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전부활자 라고 해서 dbw100 이라고 하는데 비싸요 만원씩 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해서 말려야 돼요 이거는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대충 하고 이 겉에는 어 어디갔어 어 겉에는 이제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이거 이것도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꽂아 놓고 쓰면 되겠죠 뺏다 뺏다 하면 잊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하셔야 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어 겉에만 겉에만 그리고 이제 손에 닿으면 별로 안좋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책 같은거 놓고 하면 되겠죠 안쓰는 책 같은거 3번에 안되면 여러번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그래도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아까랑 비교해 보면 어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지만 아까에 비해서는 좀 깨끗해진 것 같죠 이렇게 어딜 찍는 거야 어 그쵸 그래서 그 안쪽에는 BW100 으로 하고 이 겉에는 DW40 으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사고 이건 인터넷에서 밖에 안 팔아요 그래서 다이소 사장님은 이것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거 옛날 건데 요즘에도 이제 녹이 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공유무아나 2 LY 강아지 4 2 1